11월 중순 내년 파종을 위해 남천 씨앗을 채취했습니다. 남천 씨앗은 탕년 노천매장을 실시하여 봄 파종을 하면 9월쯤이나 되어야 발화를 하게 됩니다. 봄에 발화가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 노천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육을 완전히 제거하고 모래와 섞어 양파망에 넣어 땅속에 묻어둔 후 봄이 되면 꺼내어 다시 파종을 하면 됩니다. 무시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